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펜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한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4번.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4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수가 없네요.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4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시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7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3번.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번. 원목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5번.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베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2번. 보안경을 썼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럴게요.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50과. EPS 토픽 듣기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이러한 스타일이 안 하고 있어요. 네 일석원으로 winding업 moeten 봐요. 비 connect ela 시정 60 40 감사합니다.